안녕하세요 보통견주입니다 낮잠을 거하게 자고 체력컨디션이 풀피크 찍는 듯한 보통이 방금 청소한 깔끔해진 소파에 스멜을 맡아가며 건물을 묻히더니 털들까지 흩뿌려줍니다 오늘처럼 컨디션 좋은 날엔 MBTI가 이이이이이이 인댕댕이 닿게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요 소파로 바꾸면서 계단 위치를 옮긴게 지금 혼란스러운지 자꾸 계단이 원래 있던 곳으로 기어들어가는 보통이 그렇게 들어가고는 최근 들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개척하는데 취미들린 개입니다 귀엽다 귀엽다 해줬더니 정말 이렇게 기운 짓을 하는 옛 녀석 왜? 저기서? 저렇게? 저를? 노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급 플라틴 기술을 선보이는 보통군입니다 조만간 박스를 치우던가 계단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지 맘 내기 때만 다가오지만 막상 다가올 때 털뭉치를 쓰다듬어주면 자기도 기분이 좋은지 벌크업된 사이즈는 고려하지 않고 애기 때처럼 제 말벅지에 온몸을 구겨넣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 넣지 못한 웅동이 흘러내립니다 매일 보니 익숙하지 않나 싶었지만 사람 무장해제 시키는 이런 애기는 볼 때마다 귀여워 매번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후드끈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볼록한 배에 집중하느라 인지를 못했었는데 씹던 끈을 뺏으니 앙탈을 부립니다 이렇게 매일 밝고 건강했으면 하는 보통이에게 영양제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반려견에게 좋은 기능성 성분 7점을 최적의 배합률로 설계 수의사가 직접 레시피 연구에 참여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안심되는 휴먼 그레이드 등급 영양과 기효성 모두 잠은 프리미어 영양제 비노팩 프로테트 런이뷰 관절과 뼈에 좋은 성분이 득분하기 프로테트 런 눈 건강과 눈물 케어에 좋은 프로테트 뷰 저는 하루 종량에 맞춰 둘 다 급여하기로 했는데 자기 걸 알고 들이박는 보통입니다 하지만 보통이는 아무리 먹는 거라도 초면이라면 일단 경계를 하기에 아주 잘 먹습니다 안그래도 좋은 먹성에 기효성까지 좋아 순식간에 흡입하는 먹보통 꽤나 입맛에 맞은 걸까 더 달라고 무력행사를 합니다 개발로는 열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입으로 물고와 제게 헬프 요청하려는 보통이 인간은 열 수 있잖아 라는 듯 끝까지 제게 물고 오려 하는데요 오늘 체력 좀 치는 것 같은데 이 기세로 얼른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도중 갑자기 들리는 우렁찬 개소리 소리를 듣자마자 걸음이 죄금 고정난 보통이 소리의 정체는 이구역을 지키는 수호견 일모를 진돌이 얼른 도망가야겠습니다 는 페이크 지급 차이가 두 배 이상 되는 으르릉 진돌이에게 반갑게 고개를 뺏고 인사를 하는 보통입니다 어지러지런 친화력에 어이없는 진돌이 잠시 휴식 타임 개별 포장이란 위생적이고 휴대가 간편해 간식 대신 프로테트 런을 챙겨왔는데요 듣기도 전에 흡입하려는 주동아리 사람보다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댕댕이들의 관절과 눈 건강을 위해 위로페 프로테트 런앤비로 미리 관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만나 반가운 거북목의 보통 너무 오버했는지 거절당합니다 멀어져가는 친구가 진짜 소심하게 따라 짓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보다 상대 보호자가 더 반가웠던 건데요 오늘은 슬프게도 거절만 당했지만 꼭 거리에서 보통 일을 본다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